네 오늘 쉬는 날이라 영화를 보러 왔습니다 네 저는 영화 봤어요 오늘 흥과 집안일이 있어서는 보다도 조금 아쉽네요 네 오늘 무슨 영화 볼까요? 오늘 이거 볼게요 이거 봤어요 사라진 바 되게 무서운 것 같은데 무서운 영화에요? 그런 것 같아요 스릴엘 추적 스릴엘 저는 스릴엘이 좋은데 죽은 아내가 시체가 사라졌다 맘에 의 아내가 입이 헛나오네요 네 오늘 그쵸 입이 헛나오네요 표를 예매하겠습니다 사라졌어요 바로 예매하겠습니다 사라진 바 보는 거야? 네 25분 아니야? 25분 25분 30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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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형 농화관에는 팝콘을 먹어야죠 저희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나요? 올라가서 앉아있는 데 있을 거예요 네 여기다 밥을 못 먹어서 팝콘을 다 먹는 거 아닐까요? 나초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초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다 맛있다 영화관은 진짜 오랜만에 같아요 몇 개월 만에 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릴러 영화를 좋아해서 오늘 스릴러 영화를 선택했어요 아 아 진짜요? 짜강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진짜 말했어요 영화로 웬만에 봤을 때 두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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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시작할게요 먼저 해볼게요 영화가 끝났습니다 영화가 끝났습니다 아쉬웠긴 했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나와서 기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네